전화지ال 아... 새벽이라 그런가 매칭이 느린데 아... 이제 되네 나 또 이상한 데서 스폰한다 맨날 일해? 바로 위에 있지? 아씨 형 모르겠다 어그로 끄는건가 일부러? 어그로 끄나 본데? 어그로 끄는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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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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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사운드 들렸는데 대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발소리인걸로 저 갚아 좋은데 보일까 먹고 튀어야겠는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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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? 저쪽? Hoop. 고맙습니다. 저 유저지. ㄴㅗ 이 아냐? 안 들어와? 그래 짱박아 짱박해야겠다 아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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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다. 내 발 소리가 아니라며. 여기 맞아? 나 중요한 거 있어. 이거 아이템 다 못 담을 것 같은데. 파밍을 너무 잘했는데 이번 판? 안 돼? 안 돼? 고춧가루 ... 편안~~ 슉 wilt 이번에도 파밍 좋았다 잘 먹었다 겨우 갑자기 2척 먹었네 편하아안 킬헤드샷 킬킬헤드샷 그래도 헤드샷이 있네 루팅 컴밋 42발 쏴가지고 14발 맞춘거에요? 명중룰 개똥이네 치 헤드샷 보너스가 240점이나 되네 뭐야 헤드샷 맞추기가 힘든 게임인가 본데 헤비데미지 이거는 그건가? 데미지 세게 준건가? 뭐 치명타 아 맞다 나 이거 스케이븐 아니죠 맞네 내 캐릭으로 했네 와아 대박 파밍 크으으으 행복하다 체크포인트 이건 뭐야 어 이 총 근데 7.62mm총 온대? 단발이긴 한데 확실히 데미지 딜링이 좋네요 이건 뭐에요 무슨 키야? 어 키 인 더 밀리터리 베이스 체크포인트 게이트하우스? 커스텀에서 쓰는거? 커스텀에서 쓰는거? 일단 모르니깐 쟁이냐 좋은건가 보지 키도 빼놔야지 이렇게 키는 따로 모아야겠다 또 있는데 키 1개 일단 템 정리 좀 해야겠네 좋은 파밍이었어 행복해 키 5개 요렇게 있네 6개네 키 조금씩 먹고있대 좋아좋아 잊지마 조장 흑잇